처음에 셀비가 볼 수 있는 춤을 봤을 때 셀비가 정말 좋아해, 셀비가 정말 좋아해, 조금씩 일단 오른손을 목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반대편 목에도 갖다 댈 거예요 둘 그리고 반대편 목에도 갖다 댈 거예요 둘 그리고 감싸 안으면서 내려가요 어깨 손목 그다음에 킥 그리고 옷깃을 치면서 뒤꿈치를 같이 칩니다 짠 망고스카 네 네 네 네